XSFM입니다. I, D, W, K 한국이 더 이상 마약 청정국이 아니라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요즘 바이럴로 유명해진 필라델피아 길거리에 마약 상용하는 젊은이들 동영상 있잖아요. 정말 좀비 NPC들처럼 움직여요. 그냥 사람이 걷는 영상만 봐도 얼마나 여기에 삶에 희망이 없고 마약이 많이 전파가 되었는가를 알 수 있거든요. 그것도 보고 제가 최근에 또 브레이킹배드를 정전했잖아요. 2020년대를 대표하는 드라마가 지금 오징어게임이 되게 됐는데, 인류문화사에. 2010년대에는 브레이킹배드가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만약에 한국도 민간의 마약이 스며드는 걸 막지 못한다면 진짜 우울하겠구나. 근데 이건 그냥 제 생각이 그렇게 순진해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이미 막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브레이킹배드처럼 감기약으로 마약을 제조하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어느 월터 화이트가 지금 뭘 하고 있을지 몰라요. 감기약이 들어간 에페드린 성분을 이용한 필로폰 제조가 실제로 한국에서 일어났습니다. 민주당의 최종현 의원실은 660알의 감기약을 들어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브레이킹배드를 언급을 했고요. 660알의 감기약을 사는데 15분이 걸렸다며, 이 정도면 39.6g의 필로폰을 만들 수 있으며, 시가로는 2,800만 원어치 1,100명이 흡입할 수 있는 양이라고 설명을 하면서 사퇴하고 마약을 제조하러 갔으면. 나는 부자다! 77만 3천 달러가 필요하다. 애 대학을 보내고.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당연히 아무 상관없이 막 살 수 있는 건 아닙니다. 4일치 이상은 판매할 수 없고요. 4일치 이상 판매를 하게 되면 신고도 할 수 있지만, 현재까지 보고 건수 자체가 없습니다. 미국의 경우 에페드린 성분이 있으면 구매 이력을 다 기록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규제까지는 없는 거죠. 브레이킹배드를 보면 메스 소위, 그 마약을 만들기 위해서 메티라민이 필요한데, 이걸 구하려면 그걸 취급할 수 있는 업계에 있는 회사의 번듯한 직원이 필요하죠. 그 정도까지의 연줄이 있어야? 네. 저도 건강기능식품을 판매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알게 됐어요. 약국의 의약품 유통이 너무 허술해요. 의약품 회사가 많은 양의 의약품을 만들어냅니다. 의약품을 팔아야 하는 직원들이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약사 선생님들을 만나죠. 그때 물량을 밀어내게 시킵니다. 네. 그리고 그 물량을 밀어내야 하는 무게감이 무책임으로 변질됩니다. 그래서 어디에 얼마나 밀어냈는지 모르고 밀어내기만 하면 되는 상황들이 나와요. 보통의 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의 경우에는 그래서 싸게 판다, 어디 국제시장 가면 이런 걸 싸게 판다, 이 정도 수준으로 쓸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감기약은 똑같이 또 이렇게 많이 살 수도 있다고요. 그리고 기록에 남지 않습니다. 왜? 제약회사들은 밀어내는 걸 좋아하니까요. 그렇죠. 최종현 의원은 텔레그램 마약방까지 살펴봤습니다. 들어가기 쉽답니다. 3만 2천여 명이 접속을 하고 있었고요. 마약을 사기 위해서는 판매자와 10분만 대화하면 쉽게 배달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또 문제가 성분이 강한 마약뿐만이 아니고 성분이 약한 마약을 포함해서 마약이 일상화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어딘가에선 지금 그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민주당의 허종식 의원실은 대마초의 경우 밀수뿐만이 아니고 이미 집안에서 직접 재배하는 구조가 정착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관련 정보가 유튜브에 나와있다고 하는데 저는 못 찾았어요. 아마 유튜브에서 가끔씩 누락된 걸 그 사이에 빨리 지웠겠죠? 그럴 수도 있고요. 대신 합법인 지역에서 한국어로 마리와나 유튜브를 올리시는 분들은 꽤 있더라고요. 네. 합법인 지역에서는 전 세계 모든 언어로 다 관련된 리뷰를 올리고 그럽니다. 그거는 문제가 되지 않으니까요. 다만 문제는 지금 마리와나 수준이 아니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또 최근에 문제가 되는 거는 펜타닐 패치입니다. 말기암 환자가 혹은 고통이 심한 환자들에게 처방되는 아주 센 마약성 진통제인데요. 효과도 강력하고 중독성이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미 미국 등 해외에서는 문제가 된 지 한참 됐고요. 국내에서는 최근 래퍼들의 펜타닐 흡입 사례가 유명해진 적이 있었죠? 꼭 그 새끼들이에요. 몇몇 가사에도 등장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10대들이 펜타닐을 거래하고 흡입함 사례가 적발되었습니다. 19세 A씨가 여러 차례 처방을 받은 다음에 흡입을 하거나 또 이걸 잘게 잘라서 10배 이상의 돈을 받고 주변 고등학생들에게 판매한 것입니다. 처방이 쉬웠다는 거죠. 그리고 앞서 래퍼의 흡입 사례와 고등학생의 흡입 사례를 보면 암암리의 유통구조가 있다고 짐작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가 땅파수 찾아내지 않았을 테니까요. 작년에 사망자 명의로 의료용 마약류가 처방된 사례를 말씀드린 바 있는데 이런 식입니다. 이번 국장감사에서는 또 도난으로 신고된 의료용 마약류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 지적되었습니다. 일부러 도난 사례로 신고했을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마약류 단속은 원래 경찰이 할 일이지만 이 유통구조에 병원이나 약국이 끼어 있다는 게 문제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영석 의원은 심평원의 DOR 시스템과 식약처의 마약류 통합관리 시스템의 연계를 통해서 마약류를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진작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정확히는 작년에도 이 아이디어를 냈는데 올해 어떻게 되었느냐 물어본 건데요. 심평원의 DOR 시스템은 처방전 정보가 실시간으로 업로드가 되어서 부적절하거나 위험한 의약품 사용을 미리 경계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이 약사 선생님들은 아시죠? 다른 데에서 약을 받았어도 지금 내 앞에 있는 손님 환자가 어디에서 무슨 약을 받았는지 아실 수 있죠? 그렇죠. 특히 A라는 약과 B라는 약을 함께 먹으면 안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각각 따로 처방을 받았어요. 그럼 환자도 모르고 먹고 약사도 그 환자가 그 전에 무슨 약을 먹었는지 모르고 처방해 주잖아요. 그럼 약사 양반이 막아야죠. 그 경우 경고해 주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면 이걸로 마약류 과대 처방도 막을 수 있잖아요. 네. 적어도 문서상으로는요. 문서 뒤쪽에서 드럼통으로 씻고 나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지는 그거는 또 마약관역수사대가 할 일이지만. 이런 내용을 이제 작년에 내가 질의했는데 잘 되고 있느냐고 질의를 했고 시각차장은 현재 부분적인 연계 작업을 시작을 했고요. 미흡한 점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에페드린의 규제 법안에 대해서는 이미 국회에서 지나친 규제라는 지적이 있어서 규제를 못한 바 있다면서 국회 탓을 하고 합리적 규제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한국 정부가 순진하게 손 놓고 앉아있는 대표적인 두 가지 도박과 마약입니다. 하나도 합법화를 못하게 하니까 우리나라엔 없어라고 스스로에게 거짓말하고 있는 거죠. 모래사장의 얼굴을 파묻고 지금 안 보고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XSFM입니다.